지난 6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2년 강서구청 전직원 혁신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무원 제한 심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교육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안민정책포럼 박병원 이사장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의에서 박병원 이사장은 중대한 기로에선 한국경제의 문제진단과 이에 대한 처방을 소개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혁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